아 나 얘 옆모습 볼 때마다 너무 섬뜩해 그리고 거북목 싫어하냐? 아니 롤을 얼마나 쳐야 된 거야 그리고 왜 새끼손가락은 펴져 있어 이 섬세한 녀석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편의점이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플레이한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한글 정발이 됐대요 스팀에서 번역 수준이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어 정발이 됐음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편의점 게임 뭔 내용일까요? 해봅시다 제발 구글 번역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공포 게임 싫어하는데 그러면 되게 재밌게 플레이 해줄게 번역만 잘 돼 있으면 뭐지?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야 글자도 무슨 영상 송출되는 것처럼 나온다? 알바 시간이네 움직임 이용하기 물건 줍기 옵션 이렇게 드 드 드 드거려 얘 왜이래 아 패드 땜에 그렇구만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게임인 것 같아요 움직임 보니까 집이 왜 이렇게 썩었어 지금은 점심 11시 35분정도 되는 것 같구요 밤이네요 밤 뭐여 일본어 더빙 잘 잤다고? 지금 밤 아니야? 이거 뭐야 밥 맞네 왜 애완용 쥐가 있어요? 딱히 상호작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다? 약간 지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쓰레기 같은 번역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진짜 개쓰레기 똥겜하고 와가지고 이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나가진다 오! 여기 공용 부엌인가봐요? 아닌가? 이거 다 우리 집이야? 손전등이 필요해? 그 손전등 어딨어 여기 있다 챙겼다 손전등 여기분 안열리고 공용주택 같은데 아무래도 공용주택 같은데 아무래도 알바 가기 전에 일단 뭘 먹고 옷을 갈아입고 손전등을 찾아야돼 뭘 먹어야 되는구나 쉬프트를 누른다고 빨리 달려지지는 않습니다 스페이스를 누른다고 점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먹어 아 부엌으로 가야되는건가 아이고 먹을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먹을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요 이게 시야각이 좁아서 그런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그리고 움직일때 위아래로 흔들리는게 굉장히 심하구요 좀 멀리서 봐봐 보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이 똑바르게 맺혀있지 않고 약간 영상 오래된 영상 찍듯이 그런 화질로 돼있어서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오! 도시락구 어디서 먹어? 여기서 먹어? 여기 여기 아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는구나 하긴 차게 먹으면 안되지 진짜 실시간으로 혹시 3분 기다려야되고 막 그런거 아니죠 폰 떴니? 아니 이 무슨 미친 리얼리티란 말인가 나 오늘 저녁 먹을 때 도시락을 먹는다? 와 열지도 않고 전자레인지 째로 씹어먹네 상여자로구만 나 오늘 밥 먹을 때 오 어두워 전자레인지에다가 밥 6분 돌려놓고 스쿼트 했다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근데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 쉬프트를 누르니까 이제 뛸 수 있네요 집에선 안뛰고 여기에서는 뛸 수 있네 좋다 아 근데 쉬프트를 누르니까 진짜 시야가 왜 왜이렇게 이상하게 변해? 그나마 좀 낫다고 해야되나? 아까보단 낫다 이건 뭐 주차장인가보죠? 내가 편순인가봐 편의점 알바하러 가는거야? 아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못봤네 어? 뭐야 계단이 무너져 내렸어 홀리? 무슨 사는 곳이 이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실제로 일본에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 길찾기 진짜 뭐갔네 어? 여기 길이 있다 와 이게 편의점 가는 길이야? 와 길 대박 와 와 이런데 진짜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사람들이 일본 진짜 특이하다 아 아 아니 굳이 길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는다고? 그냥 편의점 바로 가는거 아니었어? 왜 왜 그러는거야? 아우야 근데 진짜 이거 화면 지지직거리는거 되게 눈 아프다 카메라 효과 없애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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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일때 머리가 움직이는 효과도 체크 해제할수 있어 에우 갓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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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잎 아 너무 좋아! 미쳤어! 아까 까서 죄송합니다 편의점 게임느님 와아 인터페이스 이런.. 이런 거를? 사람이 있네요 어 왜 그따구로 생겼니? 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난 너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물려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에게로부터 심판의 날이 올거다 히야! 미친건가? 나같은 사람이 편의점 옆에 또 있다니 정말 놀랍군 와 근데 진짜 허벌판이다 무슨 주유소도 아니고 이렇게 도심외곽에 편의점이 덜렁하나 있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편의점이 들어오는 조건이 진짜 엄청 까다로워요 어 뭐여 이씨 뒷문이 열릴 줄이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무것도 안 놀리는데 어디? 아 여기 이렇게 뒷문이 있네요 여기 막다른 곳이네 헉! 여기 나중에 가야되는건가? 나중에 와야될 곳을 지금 미리 와버린거 같은데 일단 닫고 어? 문안에 편의점이 있어! 뭐지? 뭘까? 이게인가? 아 물론 비치는 효과랍시고 넣었겠지만 지금 여기는 편의점이 전혀 아닌데 왜 안쪽에 편의점이 보이냐고 흐흫 자 들어갑시다 인수인계 해야겠죠 오 아슬아슬하게 지각 안하셨군요 엄청 여유롭게 왔는데 내가 진짜 일찍 출발했나보다 네? 아뇨 괴근에 최근 아니야 최근? 최근에 누군가가 방금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서요 다리가 뒤엉킨 남자가 길거리를 걷는걸 어떤 할머니가 목격했다지 뭐에요? 와우 섬뜩하죠?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요 하하하 하하 미안해요 밤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간다고? 뭐여 내가 감지된거군요 오오오 야 편의점 퀄리티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인데? 되게 대충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래픽으로 꽤 고퀄이에요 카운터 입장한다?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봐 편의점 좀 보자 아 근데 굉장히 밝네요 아우 밝아 밝기 조금만 줄입시다 이 책의 내용이 매우 매우 궁금하군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나? 난 잡지는 잘 안사는데 이동헌이 나오는 잡지는 꼭 산다 하 맞다 주인공 여자였지 아이 깜짝이야 아이 문 열리는 소리 약간 무섭다 이거 나중에 막 아무도 없는데 띵동 하면서 문 열리고 그러는거 아니야? 뻔한 레파토리 화장실 와 편의점에 화장 아이 변기에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 누가 오오 최신식 변기 여기 아니 진짜 이런 변기가 있어요 근데? 쫀더 항상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득력 있는 포스터라고? 왼쪽에 팬더가 담배 피고 있는데? 라비 당근 주스 최근에 이것만 마시게 됐지 대박 추천 여기가 물류창고인가봐요 아하! 여기가 뒷문이로군 자 카운터에 입장을 해봅시다 인수인계하고 이제 내가 편순위가 되는거겠지? 어? 이 너범에 뭐가 있어 입장 와 너 옆에서 보니까 더 이상하게 생겼다 진짜 싫어 아 얼굴 왜그래 미안하다니까요 아니 뭐 생긴거 같고 그렇게 사과할 필요까진 없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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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 오오오오오오뎅이야 이거? 대에에..박 퀄리티 미쳤다 들어갈 수 있네요 이게 뭐야 이거 펀, 펀치아웃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디다가 해! CCTV 본다? 아주 조금씩만 움직일 수 있네요 각도가 우클릭을 누르면 확대되는군요 좋아 어떻게 나가 됐어 이건가? 출근 체크를 한다? 네 손 세성, 세정제네요 어? 야 어디갔어 야 그거 그냥 나간다고? 인수인계는 야! 쿨하네 얘가 여금근무를 시작할쯤에는 몇몇 음식들이 상에 있을거야 부탁인데 서랍에서 좀 빼주겠나? 매니저 좋습니다 일해야죠 이제 좋습니다 산효가 선택한거라고? 한번 먹어보지 뭐 이 선반은 괜찮고 어? 어서오세요 상한 음식 빨리 처리해야되는데 오 차가 막 돌아다닌다 알고보니까 이거 공포게임 아니고 타이쿤 아니야? 편의점 타이쿤 뭐 이런거? 그건 회집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아닌가 편의점에서도 그런가? 손님이 카운터에 왔을 때 돌아오면 된다고요? 와 걸음걸이 진짜 속 터진다 와 야 너 더 더 롱잉해서 왔니 혹시? 요즘 가면 갈수록 슬로우게임이 돼가네 뭐야 이게 찍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폐기물 빨리 처리합시다 바빠다 바빠 이 선반은 괜찮고 몇가지는 상의했네? 뭐 이거 어디다 버려 뭐 이거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빼는건가 저기? 여기다가? 아까 표시돼있던 곳이 버리고 아니 몇, 몇 몇 개만 상한거 아니었어? 전시돼있는걸 모조리 다 버린다고? 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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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열고 닫기 귀찮으니까 계속 열어놉시다 2, 3만원 괜찮고 다른것도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구요 몇가진 상했네? 어 뭐야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여기 어디야 기다려주세요 아 무거워 야 이거 휘청거려 얘 아 근데 누가 문 옆에서 계속 서있는거야? 왜 계속 울려? 갑니다 가요 어? 뭐지? 뭐야 무섭게 아 CCTV 보는 속도 너무 느려 아 왔다가 그냥 간나봐 카운터에 내가 없어가지고 어 어 이거 들어오네 택배야? 안녕하세요 기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배달원이 일하는 것도 참 웃기죠? 최근에 심야 시간에만 여는 편의점을 위한 배달 서비스가 생겨서요 이 물건은 이 편의점으로 직접 배달되게 되어 있는 듯 하네요 여기 수령인도 그쪽 성함이랑 일치해요 직원님 물건인 것 같은데요? 어 고마워요 이게 뭐지? 내가 저번에 보려고 사놨던 성인 잡지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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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시끄러워 오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끝나 깜짝이야 뭐야 문부터 닫고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비디오? 비디오 테잎이 있네? 오오 야동인가? 자세히 본다 아야야 약간 무서운데 아 나 이런거 싫어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편의점 뒤에 있는 그 출입금지구역 아니에요? 뭐였지? 뭐야 이거 왜 돌아가고 있어 또 뭐 먹을거 돌린줄 알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출근해? 안 열리네요 손전등 손전등 오케잇 뭐야 아우야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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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밤 아 무섭게 왜그래 편의점 이제 편의점 다시 출근하면 되는거죠? 그 비디오는 뭐였을까 아니 저번보다 더 어두워진거 같은데 착각이니? 아니 확실히 더 어두워졌는데? 오 뭐야 옵션을 껐다 키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보여 자 편의점 다시 오고 저기요 문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자동문 센서를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네요 아아 아까 계속 문이 띵동띵동 했던거 손님이 와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을 안해봐서 몰랐는데 지가 알아서 열렸었나봐요 네?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렇군요 티비에선 많이 나오지만 다 짜서 만든거니까요 이 세상에 유령같은건 존제에 하지 않아요 딱 우리 한국말부터 잘쓰고 얘기하자 니가 비록 일본인이라고는 하지만 쓰읍 한글을 사랑해달라고? 아 나 얘 옆모습볼때마다 너무 섬뜩해 그리고 거북목 싫어하냐? 아니 롤을 얼마나 쳐야된거야 그리고 왜 새끼손가락은 펴져있어 이 섬세한 녀석아 어? 뭐야 이거 손 왜 이러고 있어? 편의점 뒤에 쥐들이 있는걸 봤어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열어놨나보군 이 메모장을 먼저 보낸 사람이 쥐들을 없애줘야겠네 어페이 매니저 이쪽 뒤에 먼저 보셨겠네요? 빨리 빨리 가서 쥐 치워 어우야씨 어우 내가 치울게 미안하다 어우 너 너무 무섭게 생겼어 와우! 턴치 아웃 또 말없이 출근하는경? 아니 퇴근하는경? 자가 일이나 해야겠다 아아 뒤쪽에 쥐들이라 뭘 뭘로 죽여야되지 오! 쥐다 방금 뭐 뜨지 않았어요? 으응 쥐야 여섯마리 잡아야되나봅니다 좋아좋아 뿌리면 마치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그냥 녹아버리나봐요 와 쓰레기통 누가 엎었어 뭐야 누구야 와아! 어딨노? 다 나와라 이 유명한 쥐샤키들 샤악샤악샤악샤악샤악샤악 레자바스! 쥐가 뭐 거의 그 기니피그급인데요? 깨끗이 씻어서 키우면은 귀여울려나? 개소리죠? 할머니 어서오세요 문 지금 닫혀있는거 아니에요 할머니? 뭐지? 어? 너 뭐야! 뭐야 너! 오! 뭐 썸무서운데? 카운터로 들어가있자 지켜보겠어 귀신인가? 이거 400일 그림자보다 더 느린거 같은데요 얘가? 그냥 서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뭐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에 우리가 갖다주면 되지않을까?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어 주인공 화장실 가고있는거에요 쟤? 물건도 하나도 안사고? 어! 할머니! 할머니한테 죄라뇨 속마음으로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대요 할머니! 아씨 문을 닫아버렸어 잠가버렸어 조용히 기다리고있자 화장실만 이용하고 또 뻔뻔하게 그냥 가기만 해봐라 껌이라도 하나 사야지 또 누가 오네요? 누가 내렸다 오 무슨일이시죠? 저기요 저 급하거든요 부탁인데요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맥주 5캔이랑 담배 하나좀 갖다줘요 빨리빨리요 그걸 왜 그걸 왜 나한테 시켜 이색 웃기는놈이네? 야 그런거 쏙딱쏙딱거리지말고 제대로 얘기해 아니 이걸 설마 여섯번 왕복하라는건 아니죠 하! 하하하 맞네 하 하하하 자 받고 떨어져 뭐 아 계산 오케오케 계산은 해야지 그치 감사합니다아 다음에 또 오세요 에이 할머니 아직도 똥싸요? 어 나오시네 뭐 사람이 많이 급하면 그럴 수 있죠 화장실만 깨끗하게 썼다면야 할머니 서서 돌아가셨어요? 왜 안 움직여지 할머니 어어 캔은 어디있는거지? 우리 캔 어디있는지 아시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내 딸의 집이었어 뭐란거야 어떻게 니가 감히 혹시 때리려는거 아니죠 할머니 이거 좀 무섭다 때릴 것 같진 않은데 나가는 문은 이쪽입니다 할머니 안녕히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이 아이 또 오지 마세요 너는 아 피곤해 아 그러고보니깐 아무것도 안사네 저 할머니 설마 아무것도 사기 싫어가지고 치매걸린척 연기한거 아냐? 약간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걸? 조용하구만 혹시 할일이 더 적어있.. 더 적혀있진 않나? 어 깜짝이야 어어? 아이 또 이러네 이거 아이 또 이러네 이거 문이 왜이렇게 말썽이야 아 그러니깐 좀 비싼문 좀 사자니까요 사장님 아이 한번살때 좋은거 사면 좋잖아 CCTV 한번 보자구요 어? 어? 방금 뭐야 방금 뭐지? 어떤 어린애가 나 CCTV 보고있던 사이에 뭐 훔쳐간거 아냐? 아 벨튀한거야? 안보이는 사각지대에서 막 휘휘 저었다가 이러니 개쉽 잡히면 뒤진다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장난치는거야 이런거 요즘엔 이런거 말고 좀 재밌는거 많잖아 인생에 나 이때까지 손전등 키고 오셨던거 사.. 싫합니까? 예를들어 뭐.. 어? 택배기사님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 좋네요 아시잖아요 무엇이든 온라인에서 간편히 주문해버리는 요즘 트렌드 그나저나 가지고 가야하는 물건이 여기에 있을거에요 이건가? 오우 여기야 수고하세요 하.. 이제 뭐하지? 화장실 가보자고? 맞아 할머니가 똥을 이상하게 쌓아놨을수도 있어 화장실 확인좀 합시다 바닥이 지금 젖은거에요? 지금 보니까 거울이 없네 세면대 흐음 아주 깔끔하게 싸우고 가셨구만 둘째날밤 할숨 요 신끄러와 저런 효과 함은 왜 나는거야 도대체 어? 이게 뭐야 우산 손전등도 챙기구 뭐야? 뭐죠? 누구세여? 웨잉 icer 뭐지? 뭐야 이거! 우산을 펴놓고 집에 들어왔네? 감도가 너무 낮아요 자세히 봅시다 아 그니까 여기가 어딜 찍은 거냐고 아까부터 네 방송시간 복구 했어요 갑시다 뭐 별내용 아닌 것 같애요 누가 자꾸 이렇게 비디오를 보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 편의점 출근하기 귀찮다 내가 왜 하필 야근 시간으로 해가지고 밤에 편의점 알바 가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야 이거 너무 어둡다 이거 껐다 켜야되냐?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다음날로 넘어갈 때마다 이걸 해야돼 나왔다 편의점 아니 왜 출근하는 것까지 내가 일일이 플레이를 해야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상한 아저씨 사라졌네요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치안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나마 범죄율이 되게 낮은 편이기는 한데 왜? 왜 알바생 없어? 뭐지? 인수인계는 안하고 그냥 도망갔어? 아아! 아아악! 어! 이 미친 사개가! 아 진짜 돌았나봐!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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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뭐가지 야 너는 진짜 하아 내 누군가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다고요? 호령아 주제로는 딱이네요 뭐 그냥 장난이겠죠 별거 아닐거에요 뭐 그냥 비디오 테이프 하나잖아요 와아악! 너 진짜 죽일거야 내가 아니 너 생긴거 자체가 개무섭게 생겼다고 아아악! 이 미치! 출석체크하면 가나? 아야 꺼져 영영 오지마 아이씨 어우야 깜짝이야 풀림 소리 지르는거 듣고 더 깜짝 놀랐잖아요 아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나 목아파 지금 몇몇 상품들에 선반이 없던데 선반에 항상 꽉꽉 채워라 우리 회사의 법 아닌가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부탁하겠네 만절 자 일해야죠 물건을 창고쪽에서 꺼내가지고 여기를 채우면 되겠죠 알바생 여태까지 뭐하고 여기도 비어있고 불빛 뭐야 자 여기가 아니야? 이거 엇엇엇엇 엇다 너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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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에이구먼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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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 뭐지? 누구였을까? 으어어어억 자, 이번에는 김밥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 무섭게 누가 오셨나 보다 네, 가요 자 와 리얼리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뭐야, 실사야 손님 포스가 아니, 내 목 돌아간 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전 아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음식이 상하지 않길 애원하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일하는 건 질색이지만 돈은 짜지 않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 후다닥 밖에 설치된 친구들을 조금 고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따라가보자 어 나 우산 어디갔어 어? 이 이상 안 가져지네? 다른 곳으로 셀 수가 없어요 원래 가졌었는데 안 가진다, 야 조과도 일하는 곳에 아씨 깜짝이야 호저 변하는 게 어, 여기 열쇠가 있네 뭐지? 나 난 계속 일해야 되나? 손님 아직 안왔죠? 어 깜짝이야! 아이씨!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지마요! 어! 뭐야 이게 오 이걸로 이걸 열어가지고 에어컨에 있는 열쇠를 가져가봅시다 이 열쇠 어따 씀 어? 아 그냥 가신건가? 아니 이제 들어오시는건가? 그냥 가시네 야씨 쿨레 미쳤다 안녕히 가세요! 이 열쇠를 가지고 어! 누가 왔네? 오! 극한의 미인이다 아 계산 Q로 든 물건을 놓는다 바닥에 떨어졌네요 열쇠가 다 됐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아가씨밖에 일하 아가씨밖에 일 안하시는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한글번역 약간 이상한데? 여기 아가씨만 일하시는건가요? 믿을 수가 없군 세상에 어떤 매니저가 소녀 혼자 야근을 맡게 할 수가 있는거죠? 뭐 선택권이 없는건 알겠네요 뭐 최소한 이 부작을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친절하고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열쇠를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매니저가 뭐하라고 그랬지? 몇몇 상품이 선반에 없던데? 다 하지 않았나? 혹시 모르니까 창고에 다시 가봅시다 뭐야? 야 변기 올라가는 소리가 왜 들려? 저길 꼭 들어가야돼? 아이 깜짝이야 이씨 야 그러고보니까 얜 왜 피를 흘리고 있어? 워 워 워 원래 이런건가? 되게 무섭게 생겼다 방에 들어가야겠죠? 화장실에 어? 아아아아 장난치지마 아아아아아아 아 오바 어어? 아 어떤 스바라씨 누가 나 갇힌사이에 편의점 털어갔어! 뭔 소리야 이거 뭐야 무섭게 해 뭐야 무섭게 해 어어? 어어? 어어!!! 헐 봉인.. 봉인이 깨졌다 뭐야 cctv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떼졌다 문이 왜 닫혀 있어? 부적을 줍는다? 부적이 잔뜩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뭔데 뒤로 열쇠랑 부적 둘 중에 하나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열쇠는 아직 용도를 모르겠고 부적은 저기 뒤에 뒤쪽에 가서 붙여내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여기를 가야돼? 여기를 가야돼? 부적을 들고? 불 키고 생각보다 이 뒤쪽이 그렇게 넓지 않네요 이게 뒤에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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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인가? 문의 사악한 기운을 퇴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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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퇴마사로 전직해야겠다 겁나 붙여놨어 솔직히 귀신한테 미안해질정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더러웠나? 어디선가 계속 들려오는 이 브금이 매우 거슬려요 이거봐 여기서 들려오는 브금 열쇠를 어디에다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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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 어! 뭐야 깜짝이야 아니 문이 열려 이거? 아 부적으로 사악한 기운을 정화한 다음에 문을 여는 거야? 야, 근데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있지 않았냐? 아이, 편집자님 이거, 이거, 이거 슬로우모션으로 다시 돌려보게 해봐요. 여기, 깜짝이야! 아, 열쇠로 이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뭔데 저 4라는 번호. 넌 왜 여기 죽어있어? 헉, 여기 안에 쥐가 엄청 잔뜩 죽어있고 비디오 테이프 떨어져있어요. 들어, 들어가봐야겠죠? 매니저님. 뭐야, 왜 그새 문이 닫혔어? 매니저가 이미 죽어있었다고? 아저씨! 어, 왜왜왜왜왜왜왜왜 에에? 아직, 여기 사람이 있어요. 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 똥 쏴야되거든요. 에헤이, 사람이 있다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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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야! 빨리 문 좀 부셔봐. 잘한다! 쉽네! 저세게! 빨리! 왜이래! 어? 야, 나 집에 어떻게 돌아온거야? 꿈꿨니? 갑분 집이라고? 넌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주인공아 근데? 어떻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일단 출근 다시 해야겠죠? 악몽이었네 다 꿈이었겠지? 하아... 진짜 주인공들은 왜이렇게 멍청할까? 아니 근데 솔직히 실제로도 이런 기분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나면 아... 뭐야 왜 잠겨있어? 꿈이었네?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죠? 그쵸? 어? 비디오 테이프가 떨어져있네? 삽입 삽입 야씨 비디오 부자야 아주 어 아까 그 건물 아니야? 우세 흐... 운솉 여기 먼곳에 엄청 밝은 편의점이 있네 뭔가 또 어두워진 느낌 이다? 아 됐다 이제 나가면 되나? 이번에는 비가 안 내리네요 이제는 출근하는 것도 뭔일 날 것 같은데 아닌가 편의점에서만 뭔일 날려나 아니 그럼 굳이 이렇게 출근길을 구현해 놨을 리가 없잖아 나중에는 출근길에서도 뭔일이 날거라고 지금도 뒷문 열려있으면 레게노 알바생 없어 알바생 편의점에 없어 여기도 뜯어져 있어 어떻게 해 복음도 여전히 이상해 알바생 어디갔노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뒤로 가야되나 보다 뭐야 뭐야 이게 미친 나 안 움직일래 그냥 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여기 아 왜이래요 아 근데 떨어져있는 이게 뭐야 무슨 못같이 생겼네 겁나 거대한 못 아 깜짝이야 모니터 뒤에 복남이 발 나온거 발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아이씨 복남아 그러지마아 아빠 예민해 지금 왜 다 티비에요 하아 여기 편의점에선 티비도 파나봐 이야 이씨 큰일났어 있는데 잠겨있는데 잠겨있는데 갑자기 티비가 전부 커 켜지는거 아니냐고 충분히 일리 있어 화장실은 깨끗하네 변기 고장났어 하아 나 이 비대 비싼건데 어 여기 이게 없네 CCTV를 본다 상호작용이 이거밖에 안돼요 자 각오하고 넘깁시다 이제 호우 어린애가 있네 확대? 제발 소리만 지르지 말라고요 아 노력해볼게 쟤 저기서 뭐해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얘 쟤 쟤 쟤 아무 의미 없는거 같은데 일단 나갑시다 의외로 야식을 사러 왔을수도 있어요 혹시 CCTV로만 보여? 혹시 CCTV로만 보여? 도전과제 달성 시큐리티 보안이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안 보여 지금 쟤가 저쪽에 있잖아 부딪쳐볼게 내가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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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상에서는 이 위치에 있어서 내가 부딪치면 무슨 일이 날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안 일어나네 TV를 켜보라고요? TV가 켜지나? 오 에 아아 이거 애기가 쳐다보고 있는 TV를 켜야되네 총 4개를 오키오키 I got it I got it 애기가 착한 귀신이었네 아이의 귀신이 아닐수도 있고 오케이 확인 뭘 보고 있는거야 일단 계속 봅시다 아이씨 너무 엿같은데 위치가 와아 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봐아아 아아 겁나 애매한데 일단 찍어봅시다 일단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는 확실하구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봤었던거 같애요 이거랑 여기가 겁나 애매한데 한번만 더 보자 TV를 켜놓은 상태니까 애가 뭘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거 같애요 쟤 지금 저거 보고 있는거 맞지 그러네 저거 보고 있네 내가 켜놓은거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 난 짱이야 자 그래서 너 뭐 보고 있어 어 딱 걸렸어 니 알았어 세번째 중앙에 세번째꺼이 여기 여기 요거다 끝난거 아냐 어 뭐야 하나가 더 있나봐 어? CCTV 안봐져요 된건가 본데 된건가 본데? 뭔소리야 치 이제 TV 안켜져요? TV 퍼즐은 끝난거 같애요 이쪽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데요? 아아아아 이런소리 어? 애기야 왜 그러고 있어 너 뭐 성대 다쳤니? 좀 성장기가 빨리 왔어? 너 목소리가 다리에 쥐났어? 왜그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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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정상으로 돌아왔어 근데 저기가 뜯어져 있는 건 똑같네요? 누구 왔어? 아이 문 또 고장 났네 이거 아... 여기 안들어가죠 나가자 나가자 집에 가 걍 안가져어어어!!! 어 뭐야 여기 비디오 테이프 있어 넷째 날 밤 왠지 마지막 테이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비디오 테이프가 여기 떨어져 있네. 이거 버릴까?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버린다. 본다. 와, 이거 선택지 게임이었어? 오오오오오. 일단 버리는 건 효과가 없어요. 100% 테이프 다시 올 거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좀 가망이 있어. 솔직히 저는 공포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고 심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공포 게임을 안 했었던 건데 이게 한글정발이라길래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되게 무서워요. 짜증나요, 막. 그 편의점 아저씨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무성 게임이었으면 나 안 했을 거야. 난 솔직히 내가 이성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아, 백이면 백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을까요? 한번 보내보자. 어떻게 되나. 이것도 궁금하네. 백방 봐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확실하냐고. 또 물어보네. 백방 보면은 이거 저주 씌어가지고 나 죽는다고. 뻔한 엔딩이잖아. 그런 거 뭐하러 봐. 오, 엔딩 1.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물건을 보낸 주소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꼼꼼히 포장했다. 보낸 이의 주소가 박스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줄 준비를 다 하고 나서야 어깨에 쌓여있던 큰 짐이 내려진 기분이 들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내 정신이 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에 들지 못했다. 그 편의점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굵고 날카로운 두려움을 줬다. 하는 수 없이 내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목격한 모든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 걸까? 두렵긴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조금만 빨리 갈게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편의점이 위치한 자리에 대한 오래된 기사랑 블로그들이 떴다. 그 중에서도 기묘한 블로그에 대한 댓글이 내 눈에 들어왔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위치에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댓글을 쓴 유저의 다른 댓글들을 검색해봤다. 2009년에 어떤 남자가 가족을 살인하고 마지막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 사건을 더 알아보기로 했다. 9월 14일 어떤 남자는 자기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낸 동안에 자기 아들을.. 자기 아이를 부엌할로 살인했다. 아내가 돌아오자 아내마저 잔인하게 살인을 했고 그 후 남자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 아내는 사망했을 당시 둘째도 임신하고 있었다고 발견했다. 아기가 뱃속아돼있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저기 모틀이 박혀있었대. 나는 그 아내의 시체를 보면서 구토하고 싶은 걸 겨우 겨우 참았다. 여기까지 읽은 건 멈출 수가 없었다. 그 9월 14일 블로그에 답장을 한 어떤 남자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과 같은 회사에 일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주장을 따르자면 그 남자는 회사 상사에게 자주 조롱을 당했었고 동기들한테 자주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살인을 저지른 날 남자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한다.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증오심이 내 머릿속을 침투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그 눈물이 고인째로 컴퓨터를 살짝 닫았고 편의점 매니저한테 약간 거 많아서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전화 연결이 계속 안됐다. 포기하려고 한 참에 갑자기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호소해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담당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안좋은 이감이 들었다. 그러자 부들부들하는 목소리로 호소해시은 말했다. 매니저가 죽었네. 숨이 막혔다.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나? 아니었냐? 왜 따져. 내가 어디에서 매니저님을 발견됐는지 물어봤다. 호소해시는 매니저님이 편의점 뒤에 오래된 창고 안에서 사망한 지 하루 지나서 발견됐다고 했다. 폰을 떨어뜨렸다. 마음이 어긋난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다. 그만두고 난 뒤에 편의점 근처에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왜냐면 그 후로 편의점을 지낼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져서 무기력하게 최대한 편의점 안을 안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었다. 크흠 며칠 후 편의점 문을 닫았다. 이유는 부적합한 관리라고 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이유는 뉴스에 보고되지 않았다. 뭐 편의점 문 닫는 게 뉴스에 보고될 일이냐? 이젠 나조차 더 조사할 방법 또는 용기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편의점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편의점이 있었던 자리를 지나는 도중에 어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편의점을 가봤다. 거기에 그 여자가 서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손, 내 손을 열어보니까 난 편의점이 위치한 자리에서 떨어진 낡은 못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거를 게임으로 표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걸 왜 굳이 다 엔딩을 글로 처리했어? 글루코사민이세요? 죄송 크흠 심지어 마무리도 애매해 그리고 내가 계속 글을 읽는데 계속 버벅거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번역이 이상해요 문,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고 되게 이상하게 약간 좀 연결되는 단어들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빨리빨리 제대로 안 읽혔어 좀 어색했어 문장이 여러모로 좀 아쉽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으면 안 보냈는데 난 적어도 이렇게 영상의 장면들로 나올 줄 알았어요 만약에 엔딩이 나온다면 이걸 글로 할 줄은 몰랐다 야 이걸 솔직히 돈 주고 파는 건 좀 오바다 이게 데모 버전의 게임이었으면 이걸 만들고 이제 후원을 받았으면 차라리 난 납득이 되는데 마무리가 너무 찝찝한데 이게 제대로 된 엔딩이 아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엔딩 중에 하나인데 다른 엔딩도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이 글로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엔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려면 처음부터 해야되네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네 허 재기랄 야 그래도 엔딩이 궁금하긴 하니까 다른 엔딩 찾아보자 자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해서 네 번째 날 밤에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세 가지의 선택지 구간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보냈었었죠 첫 번째 엔딩은 이제 두 번째 엔딩은 이게 아마 진엔딩일 테니까 이 영상을 보는 게 진엔딩일 테니까 두 번째 거 버려보도록 하겠 여기 있구나 버려보도록 합시다 확실합니다 이 짓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와우 너무 좋아 이 게임 갓게임이야 씨부레 또 글로 퉁치는 거야? 어? 아니네? 오 이번엔 영상이 나와요 글이 안 나오고 아 난 글이 나올 줄 알고 별로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어 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에이 할 수 있어 니가 지금 근손실이 와서 그래 조금만 조금만 힘을 줘봐 제발 빨리 어 어 저기 뭐가 올라온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또 왔어 세 번째야 벌써 이지 타는 것도 자 진엔딩 한 번 봅시다 요기에다가 요걸 넣으면 어디에 되나 확실합니다 자 이건 좀 무서울 수 있어 긴장을 하고 봐야돼 어 날 창문 밖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뭐야? 뭐지? 이거는 아까 비디오 버렸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 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 헐? 뭐야 비디오를 넣는 거랑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똑같애? 야 진짜 장난하냐 아 아 너무하잖아요 처음 본 게 진엔딩이었어 내가 이것들 보려고 지금 우리 장작분들이랑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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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정도를 이 똑같은 장면을 세 번 플레이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변이점이라는 공포 게임이었고요 게임은 좀 전체적으로 기괴해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엔딩에서 다 말아먹었어요 물론 깔 거는 엄청 많은데 엔딩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아니 이럴 거면은 분기를 왜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만 하지 그냥 비디오 틀라고 하지 그랬어 아니면 그래 내가 그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그런 썰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엔딩이 이제 다르니까 아니 휴지통을 왜 놔냐고 거기다가 휴지통 그냥 빼든가 틀든가 보내든가 둘 중 하나 했으면 됐잖아요 하아 왜 굳이 사람을 재밌게 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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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장작님들한테 그냥 내가 미안할 뿐이야 아 다른 엔딩이 재밌는 게 훨씬 무섭고 막 오싹하고 기분 나쁘고 기괴한 그런 엔딩이 나올 줄 알았거든 야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